맛있어요. 먹어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빵이야. 맛있어. 꼭 커피가 있어야 해. 꼭 커피가 있어야 해. 뚜레쥬에서 너무 맛있어요. 요즘 매일 먹는 거. 요즘 매일 먹는 거 진짜. 요즘 수영 갈 때마다 월, 수, 금 커피 한 잔에. 또 여기 뚜레쥬는 커피도 싸요. 1900원. 서울과학기술제학교. 친절 매장이에요. 여기. 여기 우리 단골이잖아. 얼마나 많이 왔으면. 사장님도 친절하고 좋아요. 진짜 작년까지 해도 SK 할인 되게 많이 됐어요. 맛있어요. 먹어볼게요. 보여줘. 안에. 여보다. 팬클림이 들어갔어요. 근데 팬클림이 막 달지도 않고 맛있어요. 헬스쿨이다. 나는 먹어볼래. 고쳐서 바삭하다. 누가 쓰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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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녕